네, 저 표정이 많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만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운영 수석 부대표가 됐죠? 박찬대 원래 원내대표는 머리 스타일이 저렇지 않거든요. 원래 머리 스타일이 아닌데 원내대표가 되면서 약간 전투형 그다음에 약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세우셨죠? 머리를 많이 세우고 이거 재방송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비슷하잖아, 지금. 헤어스타일 비슷하잖아. 본인이 머리를 세우는 걸 그대로 따라했다, 박찬대가? 네, 저작권. 방시험 얘기는. 그래서 저게 헤어스타일이 참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머리는 또 짧게 깎으셨어요. 옆머리는 짧게 깎고 위에 머리는 세우고 나름 전투형으로 지금 바꾼 거거든요. 전투형,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원래 박찬대 수석은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굉장히 만나면 사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처음에 얻은 것도 처음에 경선 캠프가 지난 대선에서 경선 캠프가 경선 캠프를 만들면서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죠. 수석 대변인이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를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만났는데 한 일이 뭐냐면 가서 웃겨들인 거였어요. 박찬대 수석은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고 따뜻하고 교회 오빠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 뭐 잘해보자. 즐겁고 재밌고 이런 분인데 저렇게 머리를 짧게 깎고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전투형으로 내가 나서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표단 22인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보수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비명조차 소리조차 없다 이러면서 원내대표단 22인이 전부 친명일색이다. 그리고 초선들 이렇게 뽑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 우리 민호모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축구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단이 꾸려진 거죠. 그렇죠. 22명이니까 대략 국가대표 라인업이네. 라인업업 비슷합니다. 거기 이제 감독은 이재명.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로 지금 박찬대 출동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박성준, 김용민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좌우날개죠.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이게 다 이재명의 경선캠프 멤버들이거든요. 핵심 멤버들. 이 핵심 멤버들이 앞으로 국회 안에서 어떤 개혁입법이라든지 활동들을 주도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박찬대 대표가 취임 첫 인터뷰에서 기동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동대. 기동대로서 확실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민의를 받도록 나가겠다. 그동안은 검찰이라든지 정권에 의해서 수세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기동대는 뭔가요? 먼저 가서 타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가서 타격을 하고 먼저 가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인재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개혁입법하고 검찰에 맞서고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저렇게 세우고 옆머리 치고 공격형으로 바꾼 겁니다. 저도 덧붙이자면 제가 헤어스타일을 저도 전에는 머리 좀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작년 요맘때쯤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머리 팍 치고 팍 세우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동물농장하고 싸우면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스타일이 굳어진 거거든요. 박찬대 의원도 좀 비슷한 생각 아닐까. 이제 한번 제대로 동물농장하고 싸워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농장은 여의도에 있는 동물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몇몇 분들 좀 한번 얘기를 해볼 분들이 있는데 노종면, 원내대변인 노종면이 됐어. 이렇게 되면 YTN의 사장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사장이 노종면 잘른 사람이거든요. 노종면을 날렸던 그 사장이 다시 YTN에 가서 그냥 개판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내대변인이 노종면 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불러다가 이제 정말 작신작신 이렇게 YTN 언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냐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우리 진짜 너무 뿌듯하게 윤종군, 경기 안성의 윤종군 당선인. 이분이 저희 진검승부 출신이에요. 수석대변인인데 진검승부 출신이야. 우리 진검승부에서 대변인을 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검승부가 당시에, 총선 당시에는 여기 나가면 떨어진다. 그런 소문을 뻗도 됐어요. 동물농장인. 이걸로 상당히 유명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 원내대표단에 포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검승부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또 정진욱.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로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오신 분. 그리고 이제 초선분들. 이런 분들이 대교 원내대표단에 지금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초선들 위주로 가겠다라는 거는 이전의 관행, 행태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사실 초선분들은 여의도 문법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문법대로 정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분들은.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당 지도부에 전면 배치를 한다? 이거는 이전의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정치,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의지가 저는 표현된 거 아닌가. 특히 모경정 당선인. 모경정 당선인도 들어갔어요. 상당히 젊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연소. 그렇죠. 최연소 부대표. 원내부대표로는 최연소 부대표. 그리고 김용만, 부승찬, 곽상원. 와, 진짜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개혁의 물건을 확실하게 틀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조계원. 이분도 우리 진검송부에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박민규 같은 경우도 관악갑에 됐는데 굉장히 이분도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다 포진이 되면서 진짜 뭔가 제대로 싸워볼 만한 그런 라인업을 갖춘 게 아닌가. 정진욱 비서실장도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데 이분도 진짜 이재명 대표랑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강한 민주당, 강한 원내민주당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 8개를 전부 패키지로 재발의하겠다. 와, 박수.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너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민주당을 갖다 원했어요, 정말. 한 번 거부권 됐으니까 에은 안 될 거야. 다신 하지 마. 역풍 불어, 자꾸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재평. 저 역풍 안 불까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칼을 갈았다라는 게 총선 직후에, 특히 영수회담 때 저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사실 모두발언에 A4 10장짜리로, 사실 어떤 분은 판결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는 판결문이다. 맞아. 이걸 모두발언에 준비를 해서 갔다라는 건 딱 까놓고 얘기하면 영수회담 협치니 뭐니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본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할 수는 있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자들 다 못 나가게 하고 대통령을 공개 면박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얘기는 너는 이제 끝났다. 쉽게 얘기하면 난 윤석열 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너네하고 타협, 대화?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세력들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쭉 보시면 원내 지도부를 구축하는 과정들이 진짜 무슨 여의도에서 좀 싸움 딱들을 모아놓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 김용민 부대표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 민주당의 왕딴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의원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세지 않나?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 거기에 김용민까지? 박성준? 이런 분들이 전면 배치되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것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에서. 너무 센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찬대 대표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교회오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분이 또 사교력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사교력이 굉장히 좋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사람들 밑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에 반해서 어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또 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잘 인선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 명단 발표하고 나니까 스트라이크진이 공격진이 좀 센데?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수비수가 없어요. 지금. 전원 공격? 전원 공격수를 다 뽑아놓은 거야. 골키퍼 한 명만 뽑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공격해. 골 때는 내가 막을게. 국회의장. 국회의장. 골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닭공이다 이거는. 현대축구의 어떤 추세의 흐름? 이런 데 부합하는 지금 스쿼드를 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대축구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축구를 좀 유심히 보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축구의 대세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수비해가지고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끊어버리죠. 앞에서 끊어버리고 완전 전면 공격이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흐름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수비수가 빌드업하다가 빌드업을 뚫게 되면 그냥 공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윙백인데 얼마든지 앞에 나가서 슛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진과 최전방과 후방의 간극이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축구는. 그래서 공격과 수비가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막 좁혀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최근에는 이제 골키파까지도 이렇게 밀어넣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키파가 빌드업에 참여하죠. 골키파도 골을 넣는 이런 상황들도 이제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도 공격을 하는. 그렇죠. 이런 스쿼드를 짜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또 스포티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